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머리를 자르신 건가요? 네, 알겠습니다. 머리 아파서 자르신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고요. 아니, 그거 개뿌리 아니야. 니 여기 가슴이 숨이 안 쉬어지잖아. 그렇지? 그러면 너 숨이 안 쉬어지면 머리까지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너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. 뭔 말인지 알아?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. 정신 붕 떠 있어, 매일. 맞아요. 언제부터? 내 12살, 내 11살, 내 9살 때부터 네, 맞아요. 내 9살 때부터 너는 왕따 인생을 살았어야 돼. 네, 맞아요. 왜? 처참하게 너 아버지 폭언 폭력 속에 너네 엄마가 너를 키우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 돼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렇지? 그러다 보니까 너는 뒤에서 엄마, 우리 엄마 언제 도망갈까? 항상 어린 나이에서부터, 6살 때부터 너는 그러고 살았을 거야. 맞아요. 네가 기억하는 너의 엄마 모습은 기억이 안 나. 네, 그렇죠. 너무 빨리 도망갔어. 네, 그렇죠. 내가 머리 아픈 거 얘 아프냐고 물어본 줄 알아? 너무나 고통, 여기가 고통이 심해. 상처가 너무 깊어. 그렇겠죠. 어? 그다음에 가슴이 심장이 쪼그라고. 얼마 진 거 같아. 네. 그때 됐죠. 만성이 됐죠. 그렇지?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버지한테 근다고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근다고 내 할머니에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그 어린 12살, 초등학교가 좀 안 됐죠? 네. 초등학생이다. 그렇지? 그때부터 너는 너 혼자 사는 법을 알았어야 된다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애들은 너랑 안 놀아줘. 맞아요. 원래 꼴나리, 원래 꼴나리. 누구누구는 엄마도 없대요. 엄마도 엄마 같대요. 이렇게. 맞아요. 아버지도 없대요. 그런 덤바구이에서 예.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거는 맞으나? 예. 뭔 말인지 알겠지? 지금 이 나이는 지금 안 물어봅니다. 예. 이 나이까지 그렇게 살았더라면 내가 중심에 딱 어느 기통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네, 그렇죠. 어?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. 나 스무 살 때부터 천지시명한테 빌어봤다. 천지시명이 뭔 줄 알까요? 네. 우리가 무당이 천지시명한테 빌어요. 예. 나 살려달라고. 네. 내 식구 살려달라고.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아마 했을 거야. 뭐 산에 가서 할아버지들 뭐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왔을 거야. 나도 좀 그냥 열심히 살게 도와주세요. 예. 남이 나 좀 이뻐하게 좀 도와주세요. 남들한테 좀 미움 좀 안 받게 도와주세요.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. 내가 봤을 땐 도둑질도 안 했고 열심히 주어진 내 삶에서 충신하게 살았어요. 예. 그쵸? 예. 근데 내 사주가 내가 죽었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녀들한테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짜 옷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지금 이 나이까지 왕따에 항상 너무 심한 폭행을 어렸을 때부터 당했기 때문에 이 머리가 붕 떴어. 아닌가? 맞습니다. 외로운 거야. 그렇죠. 이 사람한테 정을 주면 난 이제 또 친구 하나 사겠다. 이 사람한테 정을 줘서 나 친구 하나 사겠다. 근데 잠시. 그렇죠. 하루. 맞아요. 하루 지나면 또 실망이고. 이틀 들려면 또 실망이고. 삼일 들려면 실망이고. 그게 당신 몸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다고. 이게 지금 40대 몸이야. 이게 60대, 80대 몸이지. 90대 몸이야. 그냥 사월이 사라지니까 흘러가니까 사는 거지. 나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 없어. 맞아요. 조용히 그냥.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 그냥 없다며. 난 조용히 죽고 싶어. 네. 맞습니다. 나 혼자 건사하기가 왜 이다지 있는지. 그치? 네.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까 내가 그 말이야. 뭐 이 새끼야 머리가 왜 안 아파 새끼야. 머리가 아프지 왜 안 아파 그게. 어? 화장지 좀 주세요. 왜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래. 나도 오늘 지금 자네 점을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.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애로워서. 네. 애로워서.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또 잘해질 때도 있어. 네. 또 자네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의지를 또 할 때도 있고. 근데 항상. 응. 아. 그 다음은. 망고 땡. 또 그 다음은 망고 땡. 또 그 다음은 망고 땡. 그 다음은 내가 모든 거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. 근데 자네 노력도 필요해. 네. 뭔 말인지 알아? 그 선생님들 구슬 잘못 아지는 게 아니라. 자네 노력도 필요한데. 자네는 여기를 못 권쳐. 절대로 못 권쳐. 응. 이건 정신과 약으로 권칠 게 아니야. 뭔 말인지 알아? 나 너무 오랬을 때부터. 너무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. 아니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고. 맞으면 맞았으면 말을 해. 맞습니다. 다 맞는 말씀이세요. 응. 너무 사람이 때려서 맞는 게 아니잖아. 뭔 말인지 알지? 그 사람한테 정글인 것도 맞는 거거든. 내 말 틀렸어? 네. 맞습니다. 명절 때. 내일 모레 이제 구정되지? 명절 때. 나는. 나는. 나무 엄마들은. 나무 아버지들은. 명절 때. 자식들. 만난 거 해놓고 기다린다는데.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. 내 아버지 산소 가서. 내가. 밥 전에 넣고 저를 해야 되는데. 그 센스로 처랑하고. 이 나이 먹도록 가정 하나 없는 것도 처랑하고. 이 나이 먹도록. 내가 직업 하나. 변변한 직업 하나 없는 것도 처랑하고. 직업만 가서. 똑바로 일하려고 마음 잡으면. 그냥. 그게 뭔지 모르게 답답해. 네 그렇죠. 또 뛰쳐나와. 네 맞습니다. 또 뭔지 모르게 답답해. 안 그래야지 해놓고. 벌써 밥 먹고. 보니까 집에 왔네. 그렇죠. 뭔 말인지 알지. 회사 서장한테 간다 말 나간다 말도 않고. 집에 와 있어. 그럼 나 또 회사 안 나갔네. 또 이틀은 편해. 삼일부터 나도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. 그런 인생을. 본인 스스로가 이제 끊어야 돼. 본인 스스로가 내 엄마가 나 못 키워주고. 내 아버지가 나 못 키워줬다면. 본인 스스로가. 자식 버리고 간 애미도. 본인 안 찾고 있잖아. 자식 버리고 간 어미도. 본인 안 찾고 있는데. 누가 본인을 이뻐한다고. 사람들한테 정그리야. 정그리겠어. 그러니까 하지마. 하지 말고. 철저하게 오늘 보소. 한번 사는. 이제 갑주년이 내일 모레 갑주년이냐. 네. 갑주년은 자네가 운이 조금 그래도 터. 그러나. 내 운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냐고. 응. 그 왕따 받은 손가락질에. 내가 거기에서 숨을 못 쉬고 산 인생이. 너무 크다고. 왜 내가 울냐. 네가 울어야지. 만성이 돼가지고 이제. 뭐. 만성이 돼가지고. 그리려니 하고. 그리려니 하지. 그게 그리려니가 좋은 게 아니야. 그냥. 그냥 삶에 그리려니는 하지마. 내가 어떻게 살아서. 훗날에 내 처자식하고. 결혼해서. 내 처자식한테는. 내 대문림을. 안 해 주게. 안 해 주리라는. 그 남자다. 확실한 그것 좀 갖고 있어봐. 네. 그리고. 자네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. 왜. 자네는 말을 많이 하면. 그 인덕 민복이 없는 사주라. 남이 본인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. 그래서 이렇게 애로워서 내가. 대신 울어주는 거야. 무녀가. 응.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. 나는 누가. 긴이 언제 나오나요. 긴이 안 나와. 그냥 내가 어느 직장을 가서. 내가 열심히. 그 사장이 나를 뭐라 그러지 않는다면. 열심히. 고생해서. 한 푼 한 푼 모은 거. 모으면. 누구한테 다 받쳐 한번 물어보자. 돈만 모이면 돈이 없어. 그렇습니다. 그런다고 네가 돈 못 벗다. 못 벌었다 한 말을 할 수는 없어. 근데 넌 돈으로 사람을 사.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게. 여기서 뭐 하라면. 팍 해서 해버리고. 딱. 통장에 이천만 원이 넣기가 무서워. 그거 써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까. 너 광화배상 이럴 땅 안 봤구나. 네. 나 상호를 모르는구나. 대답 크게 안 하면. 개XXX 날라가는 거. 물어보고 싶은 거. 이사를 가고 싶어요. 올해는 될 수 있다고. 올해는 나까랄 때는. 이제 갑진이 되면서 좀 풀리나. 나도 노력을 해달라고. 나도. 2년 세월 3년 세월 지금부터. 내 몸이 말도 못하게 굳었을 거야. 이렇게 표현할게. 굳었어. 손은 손대로 굳었어. 안 올라가고. 다리는 다리대로 굳었어. 안 삐어지고. 진짜 내가 걸어가면 사람들은 멀쩡하게 나를 보는데. 내 몸은 다 굳어있는 거 같아. 그런 인생은 살았을 거야. 맞습니다. 고생 많이 했어. 고생 많이 했으니까. 될 수 있으면. 20분 30분 동안 한 시간 거리. 차 내비두고. 걸어다녀. 운동 삼아. 그래야지 살아. 머리. 산소 공급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. 여기서 딱 맞게 된다고. 어떻게 산소 공급이 돼. 그니. 신타령. 신타령이 뭔 말인지 알아? 자네 신타령 너무 많이 하고 살았고. 우리 무당들 앞에서. 지금 나한테는 안 하지만. 당신이 무당인 만큼. 그런 행세하고 살았고. 내 30대. 그런. 우리 신 쪽하고 연결돼서. 뻔떨어지게. 나도 할 수 있어. 그런 인생 살다가. 맞습니다. 그치? 맞습니다. 그러니. 자네는 산도 못 가고. 바다도 못 가. 아무데도 못 가. 그런다고 인간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어. 그냥 스스로가 내 마음 다스리면서. 지금처럼 천지신명 계신다면. 저 살려주세요. 이 절하고. 바다 보면서 용왕님 계신다면. 저 살려주세요. 하늘 보고. 하늘님이 계신다면. 저 살려주세요. 하고 기도해. 그러면서 내 마음을. 사복 사복 다져가. 알겠니? 예예. 이제 됐니? 예예. 잘 가고. 갑자기 새해 많이. 새해 복 많이 받고. 예예. 떡 먹고 싶으면 우리집 놀러와. 예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응. đó. np. 그럼에게.